이 마루, 너무 아름답다 이마루, 너무너무 아름답다 자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르다 맛있어 보였는데 아무 맛도 나질 않아 그러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왜 남의 마을에 와서 아무거나 먹고 그러니? 맛없었어, 다시나 안 먹어 원래 그 주스는 새콤달콤한 맛이야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는데 그 주스로 만든 젤리는 얼마나 새콤달콤하고 쫄깃쫄깃하다고 그런데 왜 지금은 맛이 이런 거야? 마녀 주시구나 난 새콤달콤한 거 못 참아 이 주스를 만든 게 누구야? 당장 잡아와 네 너희들이 이런 못된 맛을 만든 거야? 얘들아 이것들을 당장 젤리블록 감옥에 가둬라 나뿐만요 나뿐 새콤달콤한 맛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젤리 요정들이 젤리블록 감옥에 갇힌 다음 주스 맛도 없어지고 모든 젤리들도 새콤달콤함을 잃었어 어린이들이 나의 새콤달콤한 맛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럼 네가 신쪼리니? 응 우리 아버지가의 대표 젤리 신쪼리가 바로 나야 하하하 말랬다 정말 반갑다 내가 신쪼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치 웅순아? 너무 걱정하지마 우리가 젤리블록 감옥에 가서 젤리 요정을 구해올게 무서운 질용사가 있는데 괜찮겠어? 게다가 그곳은 미로처럼 생겨서 한번 들어가 갇히면 나올 수 없어 어? 갇힌다고? 웅아 가지도 않고 벌써 겁을 내면 어떻게 해요? 돈 얘보다 등치는 적지만 용감하구나 흥! 웅순아 빨리 출발하자 아싸 출발 다행히 다행히 계속 다시 우린